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디어 올타디에서도 할로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이벤트와 이벤트 보상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먼저 기본 퀘스트를 클리어를 해주고 짜잔 요번에 타워패스 별패스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죠 오 어린 버전 사스케랑 나루토가 추가가 되었구나 자 그래서 요번주에도 재밌는 영상들이 제보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올타디 썸네일도 나루토 사스케로 바뀌었구요 신기 유닛들은 왼쪽에 사진처럼 생겼는데 오 귀엽다 우리 할머니도 오른쪽에 보이는 쿠라마랑 사사로 합체 버전은 나오는 건가? 일단 레벨 1자리 보상이어서 그런지 데미지는 높지 않았는데요 이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될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쿠라마같이 드래곤볼처럼 합체를 하는 버전이 나와도 좋을 것 같죠 과연 요 합체 버전 유닛이 출시가 될 수 있을지? 게다가 요 합체 버전 유닛은 예전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펜메이드이긴 한데 킹루피님이 만드셨더라구요 다들 아시다시피 킹루피님의 유닛은 정식으로 출시가 된 적이 많이 있죠 혹시 모르니까 다들 받아주시고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 두가지 말고도 몇가지 유닛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신기 유닛을 요액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벤트 템인가? 짜잔 요걸 열면은 이로 시작하는 요 캐릭을 준다고 합니다 오 뭐지? 파란색깔 머리라 하고 한손 찌르기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토비라는 유닛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뭔가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 이펙트가 바뀐 건가? 오 이것도 요번 신규 캐릭 중에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 추가 유닛은 요 해골 얼굴을 하고 있는 유닛인데요 이게 무슨 캐릭인지 몰랐는데요 블리치 캐릭이라고 하더라구요 생긴 거를 보면은 거의 끝판왕 보스처럼 생겼는데요 자 과연 어떤 능력과 이펙트를 갖고 있을지 오 뭐야 할아버지가 요 해골로 변신을 하는 건가? 요 캐릭터의 이름은 블리치에 등장하는 바라간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살짝 찾아보니까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 것 같더라구요 자 그래서 요번에 신규 이벤트 맵과 코드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파란색 불에 들어가 보면은 짜잔! 오 할로윈 게임? 개발자님들이 말한 대로 요 무기 이벤트가 돌아오게 되었구요 요 무기를 얻은 다음에 할로윈 미니게임을 해주는 거 기억하시죠? 오 일단 보상인 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사망계의 보상이었구나 요 미니게임 어려운 거 없이 무기만 강하게 키워주면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번에 추가된 할로윈 코드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코드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투이어스 2주년 스페셜 코드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 유령이랑 무려 1망 보석을 주는 코드라고 하네요 게다가 스타 더스트라는 보라색깔 보석도 얻을 수가 있다고 하구요 이렇게 타코 치타라는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타디에 공개된 재밌는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신규 보상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변 참여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그럼 다음에 또 재변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할게요 어? 그럼 안녕 뿅! 뿅!